네~~ 오늘의 START 게임은 떡볶이 만들기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오180 게임 시작 떡볶이를 만듭.. 게임인가? 아 배와 등이 만나려고 해 그래 이럴 땐 떡볶이를 먹어줘야해 가래떡 300 그넷 오뎅 한봉지 순총고 주장 1매 참기루한 병설태 이런걸 사와야된다 왜우시오? 마우스로 피하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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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마우스로 이거 가는거구나 물건 고르는건 어렵지 않아 아까 메모지에 봤던거 기억나? 그걸 고르는거야 쉽지? next 눌러 응? 가래떡을 사야겠지? 여기는 오뎅볼 순인의 오뎅? 오뎅? 판도라이 뭐야 고추장 여기는 기름 여기는 왠지 이걸 사야될거같애 아! 아 안해여났는데 이건가? 아! 아니 어떻게 3분의 3분의 1 확률을 마우스로 피해서 집까지 가자 어 그래 집가는거 간단하구만 그럼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만들어볼까? 떡을 그릇 안에 넣어요 참기름 클릭 흫 흫 지 지리네 이제 양파를 자를건데 딱 양파의 중심에 선이 오면 next를 눌러 시작은 넥스트야 아 여깄구나 나 넥스트 아잇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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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하잇 하잇 뭐야 하잇 하잇 뭐야 하 하 하 하 아잇 뭐야 이거 가운데 오는 가운데 오면 누르는 거 아니야? 가운데 올 때? 어 뭐지? 아잇 어이씨 지 뭐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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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어이씨 아잇 뭐야 나 나 어떻게 자른 거지? 아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이씨 아아 뭐지?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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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이게 밑으로 해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잘라야 되는 거 같으네 왜 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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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게 그 딱 가운데 손이 올 때가 있는데 아이씨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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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아 내가 못하는 건가? 어? 원래 원래 여기서 막히는 건가요? 이 게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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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반으로 반으로 짤러 짤러 하 어 어 만 가운데 온 거 아냐아? 어 흥 하 하 하 아이씨 S 흑 흐으으핳 흐으으윽 미치겠다 아 Proper 으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왜 안 잘리는 거야?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아 제발 양파 하루종일 살겠네 그냥 처먹어 이새끼야 아아아악 아아아악 안먹어 양파 아아아악 나 진짜 자르고싶거든요 안짤려 아이씨 아아아악 하아하 으이씨 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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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못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뭐야 신고 이겜 음 뭔 개소리야 양파 어뜨 거 이것봐 뭐야 못썰어요? 양파 어떻게 썸 못썰어요 양파 어떻게 썸 정썰고 싶으면 오른쪽 누르고 앞으로 해서 썰으세요 양파 어떻게 깜 제작자 분이 직접 말하시길 양파는 못써는거래요 예 흐흫 이것봐 나만 못써는게 아니었어 이거는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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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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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탕이랑 참기름을 차례대로 클릭 설탕이랑 참기름 이제 접시를 클릭해 한번 더 클릭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눌러 얏 얏 얏 얏 고추장을 직접 만든거 찍은거임 오오 잘 만드시는데 난 떡볶이 못 만드는데 추천 쾅 즐거운 하루 되시길 좋아요 쾅 좋아요 좀 눌러주삼 예 어쨌든 아 이거 뭐 뭐야 이거 양파 땜에 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예 떡볶이 만들었네요 비비엄